네, 중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. 중등일부 김승겸 전도사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못 본지가 벌써 3주 정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아직 3월 23일이 개학이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6만 살 찌우지 말고 0도 살 찌우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운동도 좀 하고 또 말씀,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0이 살찌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먹으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예쁘게 옷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안녕!